그 얘기 들었어? 슈퍼 은행 강도 이야기 부활의 괴물 받아라 울픔의 빛 진짜 울픔의 빛 뭐야 이 케이스는? 진짜로 생겼어 나한테 슈퍼 히어로의 힘이 굶주려 죽은 귀신이거든 이제 그만 편히 쉬어도 돼 너희들도 이 괴물을 처리하려고 아까부터 싸운 거 아냐? 그건 덩차가 뭘까? 뭔가 귀신의 기운이 느껴져 뭐? 나쁜 짓을 한 녀석들은 벌을 받아야 해 뭔가가 이 사람의 기운을 모두 빨아들인 것 같아 전여석은 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했거든 모두 악당들이야 가명기한테 완전히 잡아먹기가 폭주해버립니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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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연기는 처음엔 숙주가 욕망하는 힘을 주지만 점점 정신을 장악해 마음대로 조종하는 악기다 필살기는요 족수로 정신지배 어? 뭐지? 지진인가봐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자주 일어난다더니